에이 Sean gw 그렇게 해서 이게 버릴 일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좋아 좋아 갑자기 고과장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좀 비라도 피해야지! 아니 좀... 들어올까? 이 집도 볼까? 아니 일단 들어왔으니까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지금 무서워가지고... 외로우실 거야... 말도 이상한 거 같아. 말도 이상한 거 같아. 말도 이상한 거 같아. 허허! 다시 한 번 말할게요. 어려워, 어려워. 허허허허! 허허허허! 누구 마음대로 여기를 들어오는 거야? 허허허허! 하하하하하하! 안녕! 하하하하하하! 아니 왜... 안녕! 크리스티나가... 죄송해요. 나 크리스티나가... 열어! 열어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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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,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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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어! 엄마! 너 설마.. 너 순대만 먹냐? 너 내장만 먹어? 이쁘어! 이쁘어! 너 내장파구나봐! 너 내장파구나봐! 쟤네 좀 어떻게 하세요? 사장님 이제 쫓아요 너 순댓파구나봐! 넌 내장파였어? 어디 맛표현 좀 해봐! 쌈장 잠깐만 뭐라고 해야지? 아 오케이 야 상한 줄 알았어 혜리는 뭐 좋아해? 나는 서울삼이랑 소금 소금파 조금 재수가 없네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긴 하지 서울삼이 깍쟁이야 나 아직도 몇 분할로 하는지 걸고 있는데? 나와봐 나와봐 내가 해볼게 어 누가 있나? 어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데? 감사합니다 어 야 밀지마 뭐야 진짜?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너무 힘들어 웃기는 됐다 너무 힘들어 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다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좋아 좋아 짜장면 먹었으면 볶음밥 이렇게 먹어줘야지 상라면으로도 이게 된다고? 오 근데 돼 이거 다 섞였어 뭐해? 뭐해? 또 뭐해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이게 칵테일쇼 같은 볶음밥쇼야 볶음밥쇼 뭐야 이게? 옆에 불에서 보냈습니다 어디서 개밥이 왔나? 뭐죠? 노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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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야! 개쌍! 개쌍! 자 이렇게 리허설을 하하하하하하 니가 소리야?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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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눈독 들이는 거 다 보이거든? 그러면 땅! 땅! 깍! 하하 하하 진지하게 야 혹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소피아 이따 보자 아이디웨이 많이 맞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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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상한 거 같은데? 하하하하 우리가 막 순시간마다 말라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평화했던 유서장은 버리고 새 이미지 새 유서장으로 출발해 보는 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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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핸드폰 번호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해줄테니까 번호 이렇게 적어줄래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핸드폰있게 하하하하 아유 안가졌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3반? 그러면은 디추랑 소정이랑 같은 반이다 너 이름이 뭐야? 나 수정이 수정이? 너 몇 반이야? 나 1반 너 1반이야? 수정인가? 1반이고? 야 이거 도대체 야 여기 도대체 미션이 이렇게 너 뭐야? 어디서 불먹던 놈이야? 아 나 민키! 민키야? 어! 안녕! 어 안녕! 저..저기..저기..몇반이야 너는? 8번이요! 야! 죄송해! 할 거 없어! 몰라! 애들 잘 못 보네? 이상한 반대 어떻게 웃고있지? 이런식으로 그냥 둘이 좀 웃고있고 나는 좀.. 큐! 아 근데 여자가 없다니까 진짜? 야 나도 마찬가지야 어? 나도..뭐였더라? 오케이 어디서 어떻게 생각해? 근데 조심해야돼 잠시만요 근데 조심해야돼 사랑은 좀 위험한 게임이거든 잠깐만 게임이 됐어 게임이 됐어 어 박진영? 근데 조심해야돼 사랑은 위험한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 상대방한테 너무 강매.. 아.. 강매를.. 강매를 하면 안 되지? 강매하면 안 되지? 최고야 내 인생에 너희가 있다는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 너네 정말 대단해 나도 그래! 너희 정말 대단해 멋져! 갑자기 대충 하는거 같아 갑자기 김 부장님이 우리가 서로를 괄궐한다고 생각해 대단해! 멋져! 와.. 멋있다 초콜릿 아.. 선생님 이런거 잘 안 먹긴 하는데 고맙다! 감사해요 선생님 저 우수고 소정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응 알지 알지 뒤트강이 들었으니까 그래 뭐야 무슨 팬클럽이야 뭐 저렇게 허들갑이야 어머머머 무슨 뭘 주는거야 어이없어 선생님 선생님 가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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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.. 채소라 안 발라졌네 왜 이렇게 신났을 거 같아 너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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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왜 그래? 엄마 자택하러 왜? 이상해? 웃겨 야.. 왜.. 뭐가 웃겨 왜.. 나 원래 이렇게 다니잖아 옛날에 왕방 같아 나 오늘부터 이 학원 안 다닌다 망했다 내 연애 망했다 답이 뭐냐 그치? 자 이번 문제 조금 까다로워 자 얘들아 아 까다로웠다 아니 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먼저 자 이거 먼저 아.. 아.. 네 네 마이너스 B 선생님 이거 뭐예요? 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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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ент 하하하하 아나 работ 뒤로 기자 , работ 파이어 렛 티카 베넛 페일이 넌 내꺼야 브 오! 파이리! 피카? 오! 쟤 개울린 자도 있어! 피카쇼! 대박! 파이리! 아니 파이리! 꼬부기! 백만 볼 때 아니다! 피카쇼! 피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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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피! 피카피카! 피카피카! 피카쇼! 피카피카! 너무 작아졌는데? 왜? 갑작스러운 이현타가 갑자기 없던 이현타가 갑자기 확 타버려! 피카피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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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피카!